엔비디아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폭스바겐 사례를 떠올리며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약 340억 달러, 하나로 약 45조 원에 이르는 공매도 잔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계획은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이전 다섯 차례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큰 폭의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10대의 일의 비율로 진행된 이번 분할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첫걸의 일의 주가는 1%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뛰어넘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월가에서는 연이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2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가로 1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 2026 회계연도의 매출을 1571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선보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에버코어는 향후 엔비디아가 S&P500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